여러분 안녕! 지효입니다! 지효예요!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할 슬라임은 슬피 슬라임! 크리스마스 슬라임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지효야? 오 이거는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네요 반짝반짝하고 눈도 들어있어요 안에 그렇죠? 궁금하다 두번째는 이거 뭐지 이거는? 청포도 청포도? 청포도하고 크리스마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맛있는 포도 먹는 크리스마스 슬라임 하여튼 청포도 슬라임입니다 청포도 슬라임이래요 이거는 뭐예요? 퐁퐁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 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와우 자 이거는 이거 이름이 캔디 케인 폭말이에요 폭말이 뭐예요? 말 말? 말 아니 말랑말랑 펑펑하게 말랑말랑 아 펑펑말랑말랑 캔디가 들어있고 자 이거는 이름이 메리 쪽고래요 메리 쪽고 메리 쪽고 자 boot 저희가 이걸 한번 리뷰하고요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징글벨 징글벨 빨리 열어봐 오 여기 안에 뭐 있네 위에 이렇게 눈 모양 그렇죠 눈 결정 모양의 반짝이가 있는데 향기? 향기도 나요? 맛있는 냄새 나요 아 이것도 디저트 그거랑 약간 기다란 병에 있어서 보기에는 이쁜데 꺼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꺼내기가 좀 힘드네요 꺼내니까 색깔이 더 이뻐요 그거 뭐예요? 포도 포도? 아 향기 향기 너무 좋아 이런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요 질감이 샤베트 느낌이 있긴 하네요 겉에가 응 소리가 잘 난다 음 만질 때마다 향기가 올라오는 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향기인데 이거 밥풍 오 되게 얇게 된다 밥풍이 오 되게 투명하게 되네 얇고 음 이쁘다 케이크 먹고 싶어 자 두번째 슬라임 메리 오도독 체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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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더 상큼한 향이 나는데 무슨 향이지? 아까는 향이 엄청 강했는데 이건 강하지는 않네요 우와 아까 그 빨간 게 이거군요 응 오도독 소리가 되게 좋네요 응 오 이거 늘리니까 이쁘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얘도 밥풍이 될까? 일단 늘려보고 우와 투명한 게 확실히 이쁘네요 그쵸? 진짜 금 같아요 진짜 금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황금똥 같네 황금똥 똥 황금먹은 괴물이 싼 쭉 늘렸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이런 거? 쭉 늘어나면 이렇게 그렇지 햇빛에 비춰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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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얇고 투명한 느낌이지? 다음은 이거 우와 이거 하늘 같아 하늘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은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산타 마을의 뻥뻥이器 한 번 꺼내볼까요? 오 이거 무슨 향이지? 청포도하고 아까 그 두 개가 섞여있는 느낌인데 약간 그래가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이거... 못 갖고 노겠다. 어떻게 갖고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오, 하늘에 별 있는 것 같아, 중간중간에. 우와, 이쁘다. 자, 또 다음 가볼까요? 자, 다음은? 초코! 초코! 오, 메리초코.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퀄리티가 고퀄리티인데? 심지어 냄새도 좀 초콜릿 냄새가 똑같아. 맛있어. 아, 먹으면 막 오두둑 오두둑 될 것 같은. 와, 진짜 이거 초콜릿 같아. 잘 늘어나고. 색깔까지 완전. 와, 진짜 초콜릿이다. 다크마켓. 우와, 불어도 안 터져. 우와!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바닥에 그림이 그려졌어, 이거 봐. 향기야, 가져. 초콜릿 향기. 해봐요, 여기 길쭉하게 해봐요. 아! 최푸덕이라는... 이거 완전히 그거 같잖아요. 해삼. 해삼, 뭐 생각하신 거예요? 해삼, 먹는 해삼 모르시나요? 와우. 나크 초콜릿 가십니다. 엉덩이가? 엉덩이가. 엉덩이 합쳐진, 엉덩이 합쳐진. 아, 너무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그만하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캔디, 케인, 풍마. 잠깐만. 한 개부터. 뭔가 기분이 졸랑말랑, 졸랑말랑하는. 뭔가 좀 약간 아쉬운. 앞에 게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 그래도 난 괜찮긴 한데. 오, 색깔이. 너무 섞지마라. 그대로 한번 다 꺼내봐. 이쁜데? 이쁜데? 와, 이거 다 섞으니까 분홍색 됐다. 와, 이쁜 색깔이네. 결이 살아있네. 우와. 파풍. 파풍. 아우, 너무 욕심부렸어요. 맞아요, 저 되게 욕심부렸어요. 이제 엄청 크게 하려고 했죠. 어, 됐어요. 이번에 잘 열어놨어요. 그 상태에서, 파풍! 우와. 느낌 왔는데요. 대박. 슬라임. 파풍. 성공. 우와.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해서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짜잔. 자, 저희가 슬라임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각자 크리스마스에 맞는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요. 좋아요. 저희가 이제 베이스는 미리 만들어놨고요. 색깔을 좀 섞을 거예요. 빨강색, 빨강색. 아, 빨강색이야? 나는 초록색. 우와. 와, 색깔 금방! 우와. 색깔 이쁘다. 와, 클리어 슬라임 잘 만들어졌네요. 파는 거 같아요, 파는 거. 우와. 이거 만들어볼게요. 엄마야. 잘 만드셨네요. 딱! 진짜 원하는 색깔이 딱 나왔어요, 한 번에. 제 파는 베이스 끝났습니다. 먼저. 어. 한 가지 색만 놓으면 좀 심심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빨강색, 갈색.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어요. 좋아지고 있어. 오, 황금 같은데 색깔이 섞었더니. 그렇죠. 먼저. 초록색을 넣어요. 바닥에. 그다음에 황금색. 그 위에. 딱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눈이 온 거예요. 눈처럼 왔는데. 살짝만 하세요. 어. 눈 온 거 같아. 괜찮아. 됐어, 됐어. 잘 그라데이션 됐으면 좋겠군. 요거 요거 하트 요거 하트. 오케이. 과감하게. 훗, 훗, 셋. 제빠는 완성됐습니다. 제빠의 슬라임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그렇지. 만수르의 크리스마스. 다 했어요? 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댓글로. 제빠와 지우의 슬라임을 보고. 투표를 해주세요. 자, 한번 섞어볼까요? 지우부터 한번 해볼래요? 꺼내서? 네. 아, 그래요? 그럼 제빠 거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주무시는 산타 할아버지. 그냥 같이. 꺼내겠습니다. 우와. 우와. 눈이. 눈이 설탕 같아요. 깔았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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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볼까요? 자. 됐어요. 지우그야죠. 한번 해봐. 우와. 수박 같아, 수박. 수박. 왜 침 울려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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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왜, 왜. 누가 더 밥풍을 크게 하나 한번 더 해결해 봅시다. 좋습니다. 저 이 정도만. 너머 오지 마세요. 아하. 자기 땅 하나 세야죠. 똥 손 제빠도. 박풍 할 수 있다. 박풍. 찬. 아, 푸나 빠졌어. 아, 해봐요. 어떻게 하는가. 좀 보게. 안 펴지는데? 왜 잘 펴지지? 옆으로 코스라니까 고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매우 작은 밥풍이나 제빠에게는 너무나 큰 밥풍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해피 슬라임 크리스마스 랜덤박스와 저희들이 또 직접 크리스마스 슬라임을 만들어봤거든요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엔 제 바도 너무 재밌었어요 참 슬라임의 세계는 엄청난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슬라임을 보고 거기에 또 빠져들었거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에 오늘 저희가 리뷰한 슬라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슬라임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 분께 이 크리스마스 랜덤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인사할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요렇게 됐어 됐어요 됐어요 되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